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수장의 전략위원이신 신원식 장군을 모시고 북이 빈국을 항상 이긴다는 것은 역사의 오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북한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방어체계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데 이것은 권투선수로 비유하자면 스스로 가드를 완전히 내리는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방어태세 우리 국방태세를 한번 간략게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태세 좀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면 안보태세 세 가지를 주는 기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자주국방태세 그리고 또 한미동맹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안보식이 세 가지 기둥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2년이 돼가는 사이에 이 세 가지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덤덤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하는 무지와 교만의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를 합니다 2018년 통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지만 2017년 GDP는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작년에 거기에 의하면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2등이에요 이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47분지 1위입니다 우리의 인구가 2배니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1인당 GNI는 23배쯤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전체 국부가 거의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무장해제를 해도 설마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느냐 사실은 북한은 정규군이 거의 140만 가까이 됩니다 예비군이 한 670만 700여 만이고요 그리고 핵무장까지 했습니다 사실 군사력은 우리보다 핵까지 포함하면 우리보다 압도하는 것이죠 단지 차이 나는 경제력입니다 자 그럼 역사상 부자면 무조건 가난한 나라를 이겼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부자나라가 늘 가난한 나라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통념 명어로 하면 컨벤셔널 위저덤이죠 이게 쭉 퍼져 있는데 이런 인류 전쟁사를 보면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가 부자나라를 이긴 것이 90%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력 차이는 전쟁의 승패,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신력, 의지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만 의지가 약한 팀하고 가난하지만 의지가 강한 측은 늘 가난한 측이 이겼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물질로 궁핍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류 전쟁사는 특히 건대에 들어와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자이면서도 정신이 건강한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과거에는 대부분 부자가 되면 풍요에 취해서 정신이 약해졌거든요 가난한데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정말 의지로 똘똑 물친 야인 늑대가 풍요에 취한 살찐 돼지 같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부자 나라를 약탈해서 성전한 것이 인류 전쟁사의 대강이다 이렇게 우선 서두를 꺼내 보겠습니다 세계사의 괴상한 법칙 북쪽과 남쪽이 싸우면 늘 북쪽이 이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남북 전쟁 북군이 승리했죠 북예면 남예면도 승리했죠 유럽 역사를 보면 늘 북쪽이 있는 나라들이 남쪽을 정부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라가 남쪽에서 통일한 아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북쪽이 이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괴상한 법칙의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이 국력의 주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인류문명은 남방구와 북방구로 나뉘면 대부분 북방구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남방구는 오세아니아 이런 쪽이나 아프리카 남부 쪽 이런 쪽은 큰 문명이 없었죠 그리고 인류 사대문명도 대부분 북방구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구의 북쪽은 굉장히 춥고 척박해서 농사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남쪽은 강도 있고 비옥한 토지에다가 기후도 좋고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니까 초기의 문명들은 대개 남쪽에서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남쪽 나라들이 되게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는 배고프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북쪽 사람들은 되게 강인하고 거칩니다 남쪽 사람들은 유순하죠 그래서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서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동양은 지지적인 특징에 의해서 바다가 복잡하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개 동양에서는 기마민족들이 남쪽으로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흉노족이다, 선비족이다, 돌글족이다, 몽고족이다 이런 다양한 이름 형태로 발전하면서 대개 중앙아시아 초원으로부터 우리 만주 북방에 있는 이 일대에 있는 초원의 유목 기마민족이 우리나라도 포함되지만 특히 중국과 같은 농경 국가를 계속 약탈을 합니다 서양은 어떻게 되냐면 스칸데나비아나 스코틀랜드나 처음에는 초기에 여기 바이킹족들이 있었어요 이 족족들이 계속 남진을 하면서 오늘날 베네리쿠스 상국이나 독일 북쪽이나 나중에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바이킹족과 바이킹족으로 표현되는 해양 민족 그 후손 국가들이 남쪽의 라틴 국가의 농경 문화를 약탈한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동양은 마적이 마적대가 와서 농경지를 틀은 거고요 서양은 해적의 형태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대와 중세의 큰 흐름이었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이 동양의 기병은 그 당시 서양의 해적은 깨끗하게 내려가야 지중해적도 밖에 못 가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바다 환경이 굉장히 자연환경이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유목기만미족은 말은 타고 얼마든지 육질한 걸 말 타고 그냥 쭉 말만 튼튼하면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동양의 어떤 이런 유목기만미족이 유럽까지 정벌한 경우는 크게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힘이 뻗친 기마민족이 동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양까지 간 것이죠 첫 번째가 2-3세기경에 흉노족 서양에서는 흉족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서진을 시작합니다 지금 같으면 몽골라든지 뭐 이렇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라인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라인강 유역에 있던 게르만족이 다시 밀려서 서쪽으로 감으로써 서로마 지국 영토에 대거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드아케르라는 사람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면서 유럽은 고대에서 중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 있던 흉노족이 유럽의 문명을 고대에서 중세로 바꿔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징기스칸이에요 몽고죠 11세기 12세기 세 번 정도로 원정하는데 처음엔 징기스칸이 직접 갔다가 징기스칸이 죽고 난 뒤 바투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고의 가장 최고의 명장 수부타이가 러시아하고 동유럽 완전히 한번 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가는 것이 돌글족입니다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엘주크 트루크를 거쳐서 나중에 중동 지역까지 진출해서 기존에 있던 사라센 제국을 멸망하시고 오스만 트루크를 만들어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서 유럽이 중세에서도 건세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동양의 기마민족이 동양 농경지를 약탈하다 못해 서양까지 약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전쟁에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신흥부국 부자이면서도 정신이 건강한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나오기 전에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약탈한 것이 인류전쟁사의 대부분이다 이런 본질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관을 고대 중세 또 건대로 이어져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큰 변화의 전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승패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네 그전에 아까 말했던 농업혁명은 따뜻한 쪽에서 낫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되게 북쪽에 춥고 배고픈 데서 납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시작을 그렇죠 왜냐하면 농가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좀 특징이 있는 것이 산업혁명이 이후에도 늘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이깁니다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화 시대 때는 북쪽 나라가 가난했는데 산업화 시대에는 북쪽 나라가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농업화에 의한 부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게으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물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좀 생산력의 차이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중요한 자연조건입니다 비옥한 토지가 있고 따뜻한 기후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거나 구태의 노력을 안 해도 자연이 잘 농작물은 키우죠 그러나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경쟁의 자기 혁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조건이 좋아도 공업은 경영자나 거기 참여한 노동자들이 건강한 정신이 없으면 공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산업혁명이 이후에 나타난 부자 나라들은 정신도 건강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좀 하나 비교를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동양에도 똑같은 기마민족이 있었고 서양은 해양민족이 있었는데 왜 동양의 북쪽 기마민족한테는 산업혁명이 안 일어났을까요 가난하고 배고픈데 이게 바다와 육지라는 차이입니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서 자연족 극복할 자연에 대한 돈이 훨씬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을 타고 움직이니까 그냥 말을 탈 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는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조선순위죠 그 다음에 육지는 대강 방향을 놓고 북극성 위치만 알면 방향 가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상도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다의 해양 조건도 잘 알아야죠 방향 유지하려고 하면 천문위도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결정적인 위험 속에서 인간의 뇌가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명은 라틴이 먼저 만들었는데 훨씬 야만적이 된 바이킹 후예들이 천년 이천년을 흐르면서 머리가 훨씬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발명을 해대면서 된 거고 그 다음 참 이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마민족들은 대우를 형성해서 몽고조 이럴 때 다 상하 철저하게 상명하복질서가 짜여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선장하고 선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인종도 각각 국적도 각각 각각 피부색도 다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타기 전까지는 그 부득과 근처에 술집에서 럼주 마시면서 싸움도 막 합니다 일단 배를 타고 나면 딱 선장 그 계약이죠 계약이 시행되는 이유부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선장의 권위를 무시하면 다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문화 근대를 바친 이 계약문화가 발달을 해서 근대문화를 기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장자쿠로서의 사회계약서의 기초가 되는 해양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현대적인 문화 문명 거기에 대하여 있는 물질적인 문명 이런 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바이킹족 해양민족은 가지게 돼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죠 기존의 방정식이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이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부자가 됐는데도 가난한 적 못지않게 강력한 정신자세 상무정신을 포함한 정신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서양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 뒤에는 동세서점 동양이 서양을 약탈을 했는데 서양이 동양을 점령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양이 굉장히 물론 상대적으로 산업이 있었던 북쪽 나라가 부자가 됐지만 동양하고 비교해서 동양보다 부자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9세기 초중반 이전까지는 동양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GDP를 비교해 보면 물론 지금처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숫자를 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자들이 추산을 해볼 때 18세기 중반에 인도의 묵을 제국하고 중국의 청나라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GDP가 23% 정도 되고 중국이 한 23% 정도 되니까 둘이 합쳐서 50%가 채 안 되거든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율보다 당시 중국과 인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영국이 다 이겼습니다 영국은 뭐냐 경제력으로는 중국 인도보다 가난한 국가였지만 상무정신을 받으러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도 굴복을 시키고 잘 아시는 1840년 아편진쟁을 통해서 1842년 남경조약을 해서 중국을 완전히 거의 실질적인 식민기화하는 시대에 돌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나라 우리가 경제력이 좀 잘 산다고 이 경제력이 자동적으로 안보 위험을 안보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들은 세계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정말 무지의 소치다 그래서 반지성의 소치라고 제가 칼럼에까지 썼습니다 그랬군요 국력을 연구하는 많은 정치학자 중에 클라인이라는 미국 정치학자가 했습니다 클라인 박사가 제시한 국력 측정 방정식에 의하면 우선 국력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하드 파워 그래서 하드 파워는 인구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하는 거고요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에는 바로 의지와 전략을 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데 결국 의지와 전략이란 무엇이냐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 발전 전략 또는 전쟁에 대한 전략 이런 것도 포함될 것이고요 의지는 바로 외부 위협 세력에 대한 우리 항전 의지겠죠 만일에 이런 항전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하드 파워가 강해도 결국 이 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사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무수히 많은데 동양으로 예를 들면 11세기 이후에는 그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11세기 이후에는 더 철저하게 북방 기마민족이 농경 민족인 한족 중국족을 틀어먹었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한 오천 년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이제 아주 옛날 고대 하나라 은나라 이런 걸 빼고 춘추전국시대 난 중국도 조그만했으니까 빼고 한나라 이후에 중국 한족이 세운 통일국가가 많았겠습니까 이민족 국가가 많았겠습니까 대개 6대 4 정도 비율로 기마민족이 훨씬 중국을 차지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11세기 이후에는 확연히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송나라 송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인구가 1억 명 그 다음에 철강 생산이 12.5만 톤이라 당시 유럽 생산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유럽이 10만 톤이 안 됐거든요 유럽 전체 나라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구 400만이 안 되는 거란한테 두 분이나 패했죠 거란 이후에 검나라한테 여진종이 검나라한테 패해가지고 결국은 남쪽으로 쫓기 갔습니다 그걸 남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다 몽고한테 멸망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명나라가 있다가 한 270년 만에 또 멸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청나라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명나라 정도는 어떤 나라였냐면 1억 5천만 정도 인구였어요 세계 당시 인구의 23% 그러니까 4분지 1 정도 규모 되니까 오늘날 비슷할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았고요 경제력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분지 1이죠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제의 22에서 23% 정도 차지하거든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제의 차지하는 비율 보다 명나라가 더 높았다 군대가 180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청나라 6만한테 한 달 만에 그냥 나라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부패하고 환관들이 하고 훌륭한 장수들 거기도 어메하고 홍의포를 만든 그 포를 그냥 설계도를 뺏겨가지고 청나라가 가져가고 말이죠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서 북경을 점령하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내분에 거쳐서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20세기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많습니다 국공내전대요 그렇죠 장계석 군대가 430면에다가 전차 비행기 뭐 대포 다 있었어요 모택동군은 120만이었거든요 병력도 뭐 3군질인데다가 모택동 군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소총하고 수리탄 밖에 없어요 박적범에 그런데 뭐 잘 아셔도 대만에 쫓겨났잖아요 남북 베트남 마찬가지예요 남베트남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펜튼기까지 우리나라가 없을 때 펜튼기까지 세계 최고의 세계 4위의 군사력이었는데 4개월 만에 저항 한 번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전쟁 아랍과 이스라엘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인구 규모 경제력 규모 군사력 규모 영토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은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뭘 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질은 정신 의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자 나라가 이긴다는 잘못된 통념에 젖어있을까 이게 저는 여러분 미국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건대 이후에 우리가 미국을 익숙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방된 것도 태평양전쟁 결과 일본이 져서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예를 든다면 당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의 철강 생산이 400만 톤이었습니다 미국이 1억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부자는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미국은 부자였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일본 못지않게 상무 정신과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전쟁은 정신력 국민 정신이 건강한 쪽이 반드시 이긴다 국민 정신이 비슷할 경우에는 경제력이 강한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한쪽이 경제력이 강하고 한쪽이 정신력이 강할 경우에는 정신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것이 거의 대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말입니다 상모 정신을 거론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지부합니다 우리 선조 임금은 임진완 때 통신사 김성일 부사의 말을 믿고 평화를 쫓아서 전쟁 대비에 소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전쟁이 나고 나니까 중국으로 피신 가겠다 이러한 정말 용렬한 임금이었고요 고정임금은 한일 합방 직전에 일본, 청나라 또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바쳤습니다 이런 무능함의 극치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면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이상을 얘기하면 한미동맹의 이간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말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런 병영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이 이제 핵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 북한의 위협에 맞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이 건강한 상무 정신이 있으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국민이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잘못된 정책의 문제도 있고 국민 정신의 문제도 있고 북한의 어떤 변하지 않는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대남척화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속절치 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논지와 관점을 연장시켜서 저는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역경은 이길 수 있어도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철학가인 토마스 칼라이 대한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에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는 영국이 해가지지 않나다 빅토리아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815년에 나폴레옹을 격파했고 워틀루에서 아까 말한 1840년 잠자는 사자라고 해서 정말 경애의 대상이었던 청나라를 또 그 이후에 영국은 진짜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 그러니까 더문 거죠 그런데 인력사상 보면 국가로 그걸 비유해서 보면 세계 최1등이 되는 것은 맨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더물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경을 이기고 천신만국 때 세계 1등이 되고 난 뒤 그다음부터 찾아오는 풍요에 대해서는 다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국민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영국이 그 무시무시한 나토론을 격파하고 청나라를 격파해서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진짜 결정적인 도전은 지금부터다 이 풍요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영국은 1등을 대고 난 뒤 풍요를 걱정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1등을 지금 2차 세계대에 몇 년째를 합니까 그래도 풍요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2등 해놓고 10등 안에도 못들고 풍요에 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면 참 제가 서글픈 게요 어쩐 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장화상으로 봅시다 평생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아 돈이 생겨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 줄 안다고 막 돈을 쓰면서 뭐 거들먹거려 졸부라고 그러죠 졸부 우리가 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 진짜 부자들 미국 일본 뭐 뒤에 좀 늦게 했지만 최근에 중국 이런 나라들 어마어마하게 부자하고 땅 넓고 군사력 강하고 인구 많고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민 정신을 시키고 그걸 해요 중국 일본 지금 군사력 증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미일 동맹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강화시키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주머니에 풍돈 좀 들어오니까 세상 무슨 줄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온 동네 돌아가면서 티 뿌리고 엇이 되고 참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문제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 약소지향적으로 해서 군 줄이고 한미동맹 그냥 해체길 나가고 평화 평화 상대방에게 선이면 평화를 살 수 있다고 그러고 돈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경에 뭐 이런 거 해서 돈 좀 풍돈 좀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 안보다 안보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졸부입니다 졸부 저는 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다가온 풍요에 대해서 제정신을 잃고 풍요에 취해서 정말 본질을 잇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풍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다시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가난하적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 정신을 밑등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안은 오늘 한 가지로 제가 추격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식 장군의 얘기 듣고 또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일제강점기를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장면에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그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규균이 또 조정이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 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으로 우리 백성들이 정규균보다 더 강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 무능과 용렬함을 넘어서 이제 오지락까지 넓다는 평가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또 한 번 강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결심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폐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승자의 길을 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신영근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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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